남자답게 보내줄까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드디어 딥뱅크 월드툰 시작됩니다 악례하면 저희 엠블랙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 저희 엠블랙이 아이돌 최초 브라질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오블렉트 2014년 6월 7일 브라질 이후 대전 이후 HSBC 아레나에서 만나요! 엠블랙이 브라질 빅스트랭빅 브라질 오블리가고 오블리가고 X-Den Chirp For The Gravity X-Den Chirp X-Den Chirp Improve 별 נkas X-Den Chirp X-Den Chirp 음 TORN 미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